애틀랜타 요리왕 에릭나무 에릭나무 여자친구한테 요리 많이 해주겠네 어떤 거 해줬어? 1가정 1 에릭나무 네가 만들게 제가 그걸 왜 만들 거야?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 거야? 아니 여기 시청자 안 나와요 왜 그래요? 오늘 여러분이 죽이시는데도 뭐예요? 아끄럽다! 선생님 여기는 태국입니다 여기는 카오산노두예요 농사만 아니라 저거 원래 가서 먹는 데보다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누나